좋아요와 구독 구독해주세요. 구독해주세요. 교육 입고 먹었어요. 다른 색깔은 뭐 안 입어먹어야지? 바람 오른 다음에 안에 넣어볼까? 성태 줘. 다시 새 거라고. 사기 쳐볼까? 내가 인성이 이러내야. 인성이.. 인성이 이러네 나 좀 쎄고 맞지 않아? 뭐였어요? 좀 잘해서 그러지 마 섬정아, 후보유 먹을래? 네 아니 아니 너 전체별에서 못가다니깐 형이 있는거야 아 이거 안돼? 역시 형이 안걸리네 왜 어떻게 맞으라니? 보여줄게 안돼요 여기는 이제 손으로 가리는거지 어? 어? 좀 그럴 때 비쎄요 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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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쪄 살쪄아 야 정원아, 초콜리 하나 훔쳤다 정원아 하하하하 정원아, 초콜리 하나 훔쳤어 네? 초콜리 하나 훔쳤어 고급자잖아 아, 뭐야 고급자잖아 하하하하 아, 내가 좀 못생겼다 안보기가 새겼네 아, 얘는 진짜 새것처럼 새겼네 야, 이렇게 해봐 어? 어? 서정아 모르겠지? 근데 구멍이 너무 크게 났어 하하하하 어디야, 선생님? 감사합니다 아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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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리her 걸리지 않았네 아, 하하 아, 하하 하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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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릴줄 알아봐요 걸릴줄 알아봐요